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수현아 수현이 어디 갔어요? 아, 참 많아. 선글라스! 수현이가... 수현이를? 신속하게 하는 거야. 자 왜? 됐지? 됐다 파이팅 너무 부담아나가 아니에요 세종거리는 거 세종거리는 거 아무데로 가있지 아니 다 같이 찍어 왜 이러고 찍는 거야? 기욱이가 다 잠일이 줄어서 좋습니다 다리가 보이면 안 돼요 다리가 보이면 돼 이 글러브 자랑해도 돼요 새 글러브 네 네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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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